안녕하십니까 백한 량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뭐 딱히 뭐 별다른건 아니구요 그냥 카리브에서 열심히 스타일 냉작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은 저를 치고 갔죠 근데 오늘따라 왠지 기분이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적을 제 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래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자 장비 깔고 갑시다 가자 가자 음 내 게이볼 그가 어디있나? 꺼냈구나 노래 제목이요? I wanna be the boss I wanna be the boss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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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을 등록했고 자 이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 이거면 모르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잡고 싶은데 말이지 자 지금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돈부터 챙겨줍니다. 수배설을 어디서 얻어요? 도구점에 팔아? 도구점에 팔아? 좋아 좋아 없잖아. 내가 털리든 그 사람이 잡히든 어? 일단 한번 싸워봐야겠어. 일단 한번 싸워봐야겠어.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위험해 여기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접시님이 나한테 장비 주면서 나한테 배 주면서 이제 어디 가서 막고 다니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나 이제 막고 다니지 않을 거야. 적어도 때려줄 거야. 하필 내가 가장 약한 타이밍에 와가지고 쓱 치고 갔어. 뭐하세요? 유해 잡으려고요. 설마 갔나 진짜? 사라졌나? 아니야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 숨에서 없나? 아 숨에서 없나? 아 장비까지 바뀌고 왔는데 이씨. 저리 가라. 지금만 봐준다. 저리 가려라. 자 격렬 키고. 흠. 뭐 있어? 아니야 있을 거야. 설마 와서 방풀이겠어. 아닐 거야. 설마 해적인데 졸려라 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보이카는 레벨도 높더만. 발이 못 kör. digamos translator 울려다 미니나는habt eu. 수혜, 해적을 충격하다. mentioning, 원래 해적은 졸려놨는데 하! 그건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야 누구 찾고 있어요? 해적이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해적을 찾습니다 걔는 안 돼요 그 주변에 해적이 같이 있는 해적이 너무 많아 하려면 토벌단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왜 없지? 뭐하세요? 해적 잡습니다 날 때리고 도망간 널 찾고 있어 키미노 나마에와 키미노 나마에와 잉글랜드 사력해적 개네린데 몰라요 어떻게 되진 않을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던데 설마 진짜 빠졌나? 아씨 빠졌나 없다 모르지 왜 이렇게 짚을 안 죽는가봐요? 아니요 그렇게 짚을 안 좋아해 슬픔 도망간 널 발라보 우리 제가 이놈의 씨끼 어딘가 있을꺼야 제가 이거 시리즈물로 갑니다 나를 턴 너를 찾고 있어 이거 영상 이렇게 안 끝납니다 이거 시리즈물로 갑니다 잡는 그 순간까지 시리즈물로 갑니다 이거 하필 털어도 잘못된 순간에 잘못 털었어 널 찾고 말겠어 널 찾고 말겠어 너를 너를 잡고 말겠어 하.. 취 취 취 취 취 취 하아... 너 어디에 있니? 이건 앞으로 시리즈물로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잡는 그날까지! 저 스킬 다 바꿨는데 저도 다 바꿨어요 지금 지금 제 공방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 공방이 156에 어? 116이었나? 그랬잖아요 제 공방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 풀세팅인데 아무거나 잡자 아무거나 자 반드시 잡고 말겠습니다 방풀이었든 뭐든 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자, 전에 이제 제 공방이 왜 이렇게 낮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네, 공방 놓습니다 낮지 않아요 내가 백병배 하나 구한다 이거 말고 반드시 잡는다 블랙님 왔다고? 자, 어쨌든 영상은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마지막으로 나소 앞바다 한번만 가보자 블랙님 안 들어왔는데? 없어요, 블랙님 하아, 마지막으로 나소 앞바다 나소 앞바다 나소 앞바다 나소 앞바다 그 조명에 담긴 그 조명에 이거 뭐야? 어? 광공님이다 거기서 뭐해요? 얻어맞고 계시네 랭작가죠? 저기 무슨 랭작인데요? 그게 무슨 랭작이죠? 헬섭 다시 할까에요? 헬섭이요? 그냥 폴섭에서 놀아도 돼요 어차피 헬섭이나 폴섭이나 이어져있기때문에 신난홍 한een 헬섭 어? registering 이게 현상범으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치를 알 수 있나? 알 수 있어요? 우와 알 수 있어 자 일단은 다음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에 파는거 사서 쓰셔야되요 10만이요? 네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쓸겁니다 그 녀석을 잡는 그네까지 넌 어디에 있니? 기다려라 수고하십시오